새 영화를 찍지 못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간다 외계인들이 나오는데요 지구가 멸망하기 하루 전날에 생일을 맞이한 사람들을 찾아가요 생일 선물 주려고 너 오늘 생일이라며? 드라이브나 갈래? 우리? 저 기억 안 나세요? 박쌤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도 좋을 정도의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? 궁금하지? 무슨 말이야? 너는 비밀을 잘 지키는 편이야 아무도 몰라 이제 언니랑 나밖에 없으니까 아팠어요 아주 오랫동안 기억해 우리가 오늘 만난 거 이제 내가 너에게 둘 선물 다 비밀이야 제목 나와 봄날의 약속 봄날의 약속 봄날의 약속 봄날의 약속 감사합니다.